딱 그 자가용 문을 딱 여는데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웃음을 내리는데 무슨 깐네 레드카페 거기에 지금 딱 내려오는 여배우 같은 그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분명한 것은 단세포적이라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면상을 봤을 때. 예를 들면 세월호 때 내려갔을 때 그때도 차 내리면서 웃었죠. 그러니까요. 그때도 웃었어요. 그때는 코치를 받았을 거거든요. 그런데도 안 돼. 판목환 가서 우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런데도 순간 내렸을 때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면 웃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인 거죠. 뭐 이제 지금 집안이 망해서 불이 나서 막 타고 있는데 누가 사탕주면 웃는 그런 수준이라고 본 것이 맞죠.